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1년 전후로 산부토곤에서 골프접대, 향응, 선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기록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. 윤 전 총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저 윤석열은 식사 및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어떤 사건에도 간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. 식사와 골프를 하였으나 접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. 산부토곤 조남욱 전 회장이 충청도 서울대 법대 출신 법조계 인사들의 후원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. 시민들은 기록에 남아있다면 접대성 의혹이 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악의적 오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. 특히 검사가 범죄 의혹이 있는 집단의 대표와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. 더군다나 2011년 산부토곤 임원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수사를 받았는데 수십 명의 임직원 중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. 단순히 접대냐 아니냐를 넘어서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실 규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은 모든 의혹에 있어 아니다라는 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는 윤 전 총장의 주변인이 아니라 본인에 관한 의혹이 드러난 만큼 소상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시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. 또 관련 사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길 촉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